안녕하세요 빅면입니다. 윈도우 11부터는 첫 실행 경험 단계에서 반드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로그인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원드라이브, 윈도우 백업, 내 장치 찾기와 같은 서비스 및 앱에 자동으로 로그인하고 여러 기기에서 동일한 환경 제공과 자동 장치 암호화를 통한 사용자 데이터 유출 차단 등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연결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필요에 따라 오프라인 계정, 즉 로컬 계정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없이 로컬 계정으로 윈도우 11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방법은 윈도우 11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화면과 같이 어쩔 수 없이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요구하는 단계로 진입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메일 주소 입력필드에 대소문자 상관없이 알파벳 A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암호 입력필드에서 대충 한자 이상 입력하고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표시되고 아래쪽 상세 내용에 나중에 다시 시도해보세요 라고 메시지를 띄우게 되면 준비가 완료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시 화면과 같이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아래쪽 상세 내용에 암호를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뜨게 되면 재부팅 후 다시 시도하거나 현재 상태에서 두번째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화면의 메시지를 확인하셨다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이 장치를 누가 사용할건가요 화면에서 로컬 계정으로 사용할 이름을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비밀번호 만들기에서 로컬 계정의 암호를 입력하거나 암호가 필요 없다면 입력하지 마시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2단계까지 설정을 하셨다면 로컬 계정 생성이 완료된 것입니다. 이후 설정은 화면의 지시에 따라 설정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첫 실행 경험 설정이 마무리되고 설정을 실행한 다음 상단에 보시면 현재 계정이 로컬 계정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없이 로컬 계정으로 윈도우 11 설치하는 첫번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두번째 방법은 첫번째 방법에서 실패한 경우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윈도우 11은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로그인을 강제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는 환경이지만 윈도우 11의 기본 장치 드라이브에 네트워크 장치에 해당하는 장치 드라이브가 없는 경우 또는 네트워크 장치는 인식했지만 네트워크 연결을 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화면과 같이 네트워크 장치가 없거나 인식하지 못한 경우 또는 유무선 네트워크에 연결이 안된 경우 네트워크에 연결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런데 화면과 같이 어떠한 옵션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네트워크 연결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자는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두번째 방법으로 로컬 계정을 생성하여 첫 실행 경험 설정을 마무리하고 장치 드라이브 설치를 마무리하신 다음 필요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로컬 계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컴퓨터 본체에 유선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다면 케이블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첫 실행 경험 화면에서 Shift키와 F, C키를 함께 누릅니다. 만약 첫번째 방법에서 넘어오신 경우라면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추가 화면에서 실행하셔도 됩니다. 그럼 화면과 같이 명령 프롬포트 창이 실행됩니다. 여기서 화면의 명령줄을 입력합니다. 입력하셨다면 엔터키를 눌러 실행합니다. 그럼 자동으로 재부팅하고 첫 실행 경험 단계가 시작됩니다. 먼저 국가 설정과 키보드 입력 방법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연결 창을 보시면 보이지 않았던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옵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클릭하고 다음 화면에서 제한된 설치로 계속을 클릭합니다. 이 장치를 누가 사용할 건가요? 화면에서 로컬 계정으로 사용할 이름을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비밀번호 만들기에서 로컬 계정의 암호를 입력하거나 암호가 필요 없다면 입력하지 마시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2단계까지 설정을 하셨다면 로컬 계정 생성이 완료된 것입니다. 이후 설정은 화면의 지시에 따라 설정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첫 실행 경험 설정이 마무리되고 설정을 실행한 다음 상단에 보시면 현재 계정이 로컬 계정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없이 로컬 계정으로 윈도우 11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빅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creo 부탁드립니다.